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0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죠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생각하시면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함께 한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2022년 첫 전도제자반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우리 원단 메시지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권역해서 또 계속 정리해서 아마 붙잡고 기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원단 메시지 때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24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성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호자의 축복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고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홉 가지 축복 그리고 목해자와 중직자와 랩런트가 살아나면서 말씀과 현장과 세계가 살아나는 삼시대 이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24 누리는 것이 나의 24죠 그리고 이 393 보호자의 축복이 예배 때마다 누려지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찾아내야 될 교회 24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 현장에 현장 이전에 먼저 우리 산업에 임하고 우리 현장에 임하고 이 보호자의 축복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현장에서 누려야 될 현장 24다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나의 24 보호자의 축복이 예배와 우리 후대들에게 삼캠프를 통해서 전달되는 교회 24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 산업에 임하면서 빛의 경제가 살아나고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 현장에 임하면서 70제자운동이 일어나서 모든 권역이 전도대교구로 바뀌고 보호자의 축복이 전 세계에 임하면서 세계교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실제로 전 세계와 소통하게 되는 비대면 대면화 시스템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세계보구만은 237 성전이 건축되는 그래서 이 안에는 모든 권역이 전도대교구로 바뀌고 우리 교회 안에 세계교구가 일어나면서 실제로 237 치유 서밋할 수 있는 237 성전 건축까지 우리에게 주신 올해 우리가 생명처럼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24 이걸 가지고 지난주일 또 이번주일까지 2주째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세 가지 24의 언약을 가지고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무엇부터 하셨죠? 아무도 모르게 흑암 세력부터 꺾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광량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시면서 말씀으로 흑암 세력을 꺾은 것은 성경에만 나타나야지 사람들이 막 지켜보는 데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 사단의 속임수와 공격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24 언약을 붙잡고 세계보구마를 향해서 달려간다면 사단이 없다면 모르지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흔드는 거죠 우리 마음 생각을 자꾸 흔들고 속이고 자꾸만 우리 마음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기도 하고 우리 가정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흑암 세력을 계속 결박해야 됩니다 사단이 있다면 나를 공격하고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 후대를 공격하고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현장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대놓고 사단아 떠나가라 결박받아 그러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싸우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 배후에 흑암의 역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영적인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말씀 찾아내고 계속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 결박하면서 가장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올 수 있잖아요 흑암 세력 그리고 지난주 2부 때 마태복음 5호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영적 상태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적 그릇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제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와 현장과 한시들을 두고 애통하고 정말 말씀 따라가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심령으로 핍박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와 영적 그릇으로 제대로 된 중요한 응답을 받을 준비들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오늘 주일 1, 2부 때 진짜 기도를 시작해라 진짜 기도를 시작해라 모든 불신앙 버리고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 시작해라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원단 메시지 딱 붙잡고 매주 주일 예배와 토요일 날 주시는 이 말씀들을 계속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면서 이 말씀이 올해 어떻게 성취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번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일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는 그런 정시기도 여러분 권역에 있는 새벽기도 또 우리 본교의 새벽기도 잘 활용하셔서 원단 메시지와 주일 메시지 토요 메시지 가지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 모임은 전도제자 모임이니까요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좀 해야 되니까 70현장에 70군데 말씀운동이 세팅돼야 됩니다 우리가 맡은 지역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70군데 현장을 찾아내야 됩니다 70군데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70군데 현장에 말씀운동을 세팅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현장에 제자 한 명 이상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70제자운동 일어나도록 나중에 이게 발전되면 70지교에 되는 거니까요 그건 좀 놔두고라도 당장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중요한 단어가 70군데 현장에 70군데 말씀운동이 세팅되고 거기서 70제자들이 일어나는 이것을 두고 우리 전도제자들이 중요한 기도를 시작하고 이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뭔지를 질문하시고 여러분 곽 권역의 목사님에 대한 언약적 이유 찾아내시고 왜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우리 권역에 보내셨는가 분명히 언약적 이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우리 목사님을 보내셨다면 나하고 뭐 스타일이 맞고 안 맞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 맞다면 여러분 생을 걸고 목사님을 도우시기 바라고 목사님과 함께 손을 잡고 여러분의 몫을 질문하면서 70군데 현장에 말씀운동을 세팅해야 됩니다 그래서 70제자를 찾아내는 이 응답 속으로 오래 들어가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전도제자들에게 조금 자세히 조금 포럼을 해보고 싶은 것은 유 목사님은 이거 설명하면서 작년 말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신다면 나는 한 달 만에도 찾아낼 수 있다 그 이야기 하신 적도 있고요 나는 한 군데에서도 다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한 군데에서 다 찾아낸다? 이거 70군데잖아요 한 달 만에도 찾아낼 수 있다 한 달 만에 70군데를 어떻게 세팅해서 말씀운동을 합니까 그 말씀은 70제자를 찾는 것을 포인트로 둔 설명이거든요 실제로 70지역의 지교를 세팅해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아까 그 말씀은 70제자의 포인트를 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죠? 꼭 70군데를 세팅해가지고 말씀운동을 벌여서 겨우 1년 만에 제자 한 명씩 찾아내고 그래 해도 되지만 한 10명 정도 제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황금어장에 7군데 정도 세팅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70군데를 해서 70명의 제자를 찾든지 한 7군데 정도 황금어장이나 사각지대나 재앙지대를 찾아가지고 적어도 한 군데에서 한 10명씩 제자 찾아내는 이것도 가능하다 이 목사님은 한 군데 사마 고무 들어가서 300명 제자 찾아낸다 그것도 가능하다 한 군데에서 다 찾아낼 수도 있고 7군데 세팅해서 70명 찾아낼 수도 있고 70군데를 세팅해서 70명 찾아낼 수도 있는데 그거는 현장 따라 상황 따라 인도받으시면 돼요 또 하나 지금 우리 교회가 실제로 응답받아야 되니까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권역이 정확하게 14개 권역입니다 시외 권역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권역 상황이 아주 다양하겠지만 분위기상으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오래된 권역이 있고 이제 새로 시작되는 분위기의 권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분위기라고 하면 예를 들면 목사님이 새로 왔다든지 이번에도 몇 군데 바뀌었잖아요 직외당이나 권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분위기의 권역이 있고 5년, 7년, 8년 저도 저희 권역이 10년째입니다 오래된 권역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오래된 권역은 거의 알 사람 다 알고 직장도 다 알고 조금 어느 정도 약간 매너리즘에 빠진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권역은 어떤 포인트가 좋겠습니까 이번에 시작되는 대신방 중요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권역은 대신방만 제대로 내용 있게 꼼꼼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두고 그 개인과 가정을 살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을 찾아보면 대신방만 해도 다락방이 몇 군데 열릴 수 있죠 그 지역이나 직장이나 또 대신방하면서 다락방이 열리고 슬슬하다 보면 삼어장이 보이고 거기에 말씀운동을 세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상식적인 이야기죠 대신방에 보면 전도하고 싶어하는 분이 있어요 전도하고 싶어하는 분이 있는 경우는 그 사람을 조장으로 시작하든지 해서 다락방을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운동을 슬슬 펼쳐 나가는데 그러면서도 이 권역에 황금어장이 어디고 사각지대가 어디고 재앙지대가 어디인지 그 삼어장을 찾아서 이제 슬슬 교인들과 함께 세팅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겠고요 반대로 오래된 권역 아주 오래된 권역은 대신방도 여전히 똑같이 하지만 삼어장을 세팅하는 캠프를 하면서 대신방을 하고 다락방을 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삼어장 세팅이라고 하니까 좀 막연하실 수 있어서 제가 세 군데 정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부산에 보면 작은 재래시장 말고 아주 상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큰 재래시장이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큰 재래시장 많은 상인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재래시장에 만약에 말씀 운동을 세팅한다면 뭐를 세팅하면 좋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상인 붙잡고 다락방을 슬슬 하는 것도 괜찮죠 다락방도 할 수 있지만 그 전체를 보고 어떤 세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세팅이 좋을까요 장사하는 상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돈도 필요하고 장사도 잘 돼야 되고 하지만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장사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집에 두고 온 자녀일 겁니다 그냥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하루 종일 장사하는 분이 집에 있는 가족이 제일 걸리지 않겠어요 특히 집에 있는 아이들 그래서 제대로 된 회사는 회사 안에 직원들을 위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직원 복지 차원이죠 그런데 사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린아이들, 청소년 이런 아이들을 집에 놔두고 와서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밥이나 제대로 먹는지 애들이 공부는 제대로 하는지 혹시 나쁜 길로 빠지지는 않는지 말이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 우리 교회에 에드아트라고 하는 교육 NGO가 있습니다 이 에드아트 교육 NGO는 부산시청 복지과가 아니고 교육협력과에 정식으로 등록이 돼 있는 NGO입니다 교육 NGO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으면 상인회장을 찾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상인회장을 찾아가 돼 교육 NGO 이름으로 기독교 교육 NGO 이름으로 상인회장을 찾아가서 이 상인들을 위한 자녀들에게 교육이나 또 문화 이런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재래시장만을 위한 문화센터를 한번 세팅을 해보면 어떨까요 아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장소 거기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상인연합회 회장이니까 그러면 장소 확보해가지고 우리 이제 우리 권역에 있는 또 필요하면 우리 교회에 있는 중요한 인재들이 심지어는 권사님들까지 가서 밥도 해주고 아이들 공부도 가르쳐주고 놀아주고 지금 현직 교사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현직 교사도 있고 아주 우리 청년들도 있고 전문인들도 있고 전교인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그 가까운데 두고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하고 도와줄 수 있다면 그 상인들과도 관계가 맺어지고 아이들과도 관계 맺어지면서 슬슬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이런 시스템을 세팅해가지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복음을 전합니다 재래시장 같은 데는 상인들의 자녀들을 위한 문화센터를 교육 NGO 이름으로 세팅하는 것도 좋을 수 있다 그러면 잠자고 있던 우리 권역 가족들을 그쪽으로 막 이제 사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기 역할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라도요 그런 데 가서 손주들처럼 안아주고 격려해 주고 밥해 주고 우리 청년들은 또 자기 기능 발휘하고 맞아 좋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역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많다 제가 알기에는 우리 영도 권역에도 장애인이 만 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도뿐만 아니고 저기 중동서 산동네 쪽이나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또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떤 세팅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과거에 몇 년간 장애인 선교단체 자원봉사를 해봐서 조금 경험이 있는데요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도 있지만 거의 도움이 없으면 활동 못하고 집에 있는 장애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밥도 겨우 먹고 학대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방치되어 있는 장애인들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 모아서 하는 미용 캠프도 좋지만 장애인들이 있는 집을 방문하는 방문 미용 캠프팀은 어떻습니까 또는 정식으로 그 구청을 찾아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 엔지오 이름으로 찾아가서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의 기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복지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거든요 장애인이지만 배우고 싶지 않겠어요 배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또는 어른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본인들이 이제 보람이 있고 희망이 생기겠습니까 장애인 중에 시를 쓰는 장애인도 있고 몸이 불편하니까 발가락으로 북글씨를 쓰는 분도 있고 만들기하고 그림 그리고 그런데 그런 쪽에 재능이 있는 우리 교인들이 많잖아요 말하자면 이거 역시 구청에 딱 세팅해가지고 NGO 이름으로 장애인 복지팀을 만들어가지고요 제대로 장애인들을 파고 들어가서 그 가족까지 복음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거 하게 되면 오래된 매너리즘에 빠진 권역의 성도들이 굉장히 새로운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 부산 전체 좀 적용하시는데 혹시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권역에 지금 부산교육대학이 있습니다 부산교육대학이 있는데 대학이 아니고 교육대학이에요 초등교사를 키우는 대학이란 말이죠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계속 고민했을 때 교사가 되는 게 가장 필요하지 학생들에게 교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교사시험, 임용고시에 합격하는 건데 그거는 학교보다 우리가 더 잘해주기 어렵죠 그건 학교에 맡기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교사라면 교대생이라면 좋은 교사가 되고 싶어 할 것이다 좋은 교사 그러면 교대는 어떤 걸 세팅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운동장에서 전도하다가 영접하면, 다락방은 그것도 좋지만 뭘 세팅하면 좋겠냐 앞으로 교사가 돼야 될 예비교사인 우리 교대생들과 현재 초등학교 현직 교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교육대학 앞에서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초등교사와 미래의 교사인 교대생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했었습니다 교육대학 바로 앞에 커피숍에서 그 만남을 가지면서 좀 생각이 있는 교대생들 초대도 하고 아주 현장성 있는 교육현장 포럼을 교사들이 한 달에 하나씩 이렇게 쭉 하면 완전 살아있는 현장 포럼이죠 교대생들이 그걸 들으면서 공부해야 될 이유도 나오고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방향도 나오고 이 교사들이 아주 내용 있게 세미나처럼 특강을 해주면서 그러면서도 이 교육의 한계 아이들의 영적 문제 이런 아이들이 변화된 이런 복음으로 변화된 이런 아주 깨끗하고 아주 괜찮은 간증들을 조금씩 이지하면 그래 우리가 교사가 되지만 결국 아이들의 영적 문제를 도와줄 수 없다면 참된 교사가 되기 어렵지 않겠나 이러면서 보금에 대한 중요한 접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 하다가 만들어진 게 우리 에드아트 교육 전문 NGO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밖으로 사육을 해왔기 때문에 새로 세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다시 그 모임을 세팅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이 복음으로 자라는 랩런트가 지금 올해 부산교대 들어가서 에드아트 동아리 회장이 됐거든요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좋은 보금 가진 교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 달에 한 번만 그 교대 앞에 모여서 교육에 대한 경험들, 현장 이야기들 포럼하고 불신자 교대생 초청해서 세미나도 하고 관계도 형성하고 정확한 시간표에 보금전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다른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한 군데에서 제자 10명 이상 찾는 게 가능할 수 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권역은 어떻습니까 우리 권역을 전도자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권역 목사님이 모든 걸 기획하고 분석하고 전략을 짜서 여러분 앞에 밥상을 차려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전도 제자들이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전도자의 눈으로 현장을 보면서 사무장 분석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뭘까 계속 고민하면서 목사님하고 여러분이 소통하시고 계속 목사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에 대한 어떤 세팅이 나오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있다면 생을 걸고 참여하십시오 기도로 참여하든 사역으로 참여하든 구원으로 참여하든 어떤 형태로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70군데 현장에 70군데 말숨운동이 일어나고 70 제자가 일어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은 올해 실제적으로 쓰임 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올해 훈련국을 맡아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권역에서 이런 70 제자 운동하는데 우리 훈련국이 필요하다면 같이 현장도 분석하고 같이 사역자 훈련도 시키고 같이 현장에 시스템을 세팅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같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인도받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데 권역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제일 좋고 제일 바람직하죠 14군데 권역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전도 제자들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기도하시고 실제로 올해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팀합숙 교재 1부 1강 오늘은 1부 1강의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의 관심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의 관심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다 자 이거는 그리스도를 열심히 자랑해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자는 관심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무엇을 누리느냐에 따라 어디에 관심이 가고 무엇을 자랑하느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만났다면 옷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괜히 제 옷 이렇게 들춰보면서 어디 거고 넥타이는 어디 건데 맨날 메이크업 확인하고 옷 이번에 샀는데 너무 좋은 걸 너무 싸게 사고 꼭 한번 가보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옷 이야기를 계속 하는 분이죠 왜 그렇죠? 경상시에 옷을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쪽에 자꾸 자랑이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틈만 나면 차 이야기하시는 분이 차 이번에 차, 전기차, 연비가 너무 좋고 이번에 막 지원이 되고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너무 공간이 넓고 너무 조용하고 디자인이 너무 괜찮고 앞으로 그거는 단종되고 배기량이 어떻고 62가지는 못 외우면서요 자동차 회사 차 배기량 앞으로 단종되고 새로 나오고 다 알고 있어요 왜 틈만 나면 차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평상시에 그거를 혼자 있을 때 많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입만 열었다면 건강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 중 하나가 있는데 이 약이 좋고 반드시 이거는 먹어줘야 되고 이럴 때는 이거를 먹어야 되고 저럴 때는 저거를 먹어야 되고 나이가 그 정도면 늘 건강해야 돼요 왜? 그쪽에 관심이 많고 그거를 누리고 있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주식이었고 코인이었고 계속 그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말은 평상시에 그쪽으로 누리고 있고 뭔가 조금 이렇게 뭐가 있겠죠? 유익을 받거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자꾸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입만 열었다면 어느 당이 어떻고 어느 당이 어떻고 대선 후보 누가 어떻고 국회의 누가 어떻고 계속 정치 이야기하는 것은 또 그쪽에 많은 관심과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 때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 나도 모르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계속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뭘 누려야 되겠습니까 결국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는데 진짜 복음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진짜 참된 해답이 되었다면 나도 모르게 말할 수밖에 없죠 나도 모르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그 더운 시간에 물을 뜨러온 것은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삽니까? 많은 결혼의 실패 그러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외로운 시간에 더운 시간에 외로운 모습으로 찾아왔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 모든 것 상관없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나가서 내게 모든 것을 이야기한 그를 당신들이 만나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복음이 정말 저와 여러분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이 되었다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함께 하십니까? 24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4 인만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위드 인만을 원넷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 말하게 되는 겁니다 24 1초도 어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누리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보니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24 인만을 누리면서 어떤 장소를 갔더니 그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24 인만을 누리면서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됐는데 그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답이 있고 하나님의 갱신이 있고 하나님의 기회가 들어 있음을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계속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5번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진짜 보급을 누려야 되고 진짜 24 인만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고 힘이 되면서 그 말씀이 자꾸 성취된다 막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말하고 싶어서 작년 원단기도회 때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시공간 초월하는 보호자의 능력 그 말씀 가지고 매주 매일 말씀 따라오면서 저는 진짜 우선 다른 의미가 아니고 정말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봤거든요 많은 나라의 문이 열리고 영육 간에 병든 분들이 많이 연결이 돼서 너무 제가 부족하지만 그쪽에 심부름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말씀이 성취되니까 하나님 2, 3, 7 나라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코로나지만 2, 3, 7의 보금 막는 모든 의감 세력은 무너지게 없이고 주의 천사를 2, 3, 7 나라의 보내사 2, 3, 7 보금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돼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진짜 미국, 일본, 중국,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 우크라이나 이제 내년 초에 또 네팔까지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지금도 전도라고 하는 이유로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전도의 역사 말하자면 이 사모늘이 실제로 지금도 성취되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고 있다면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막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놓치시겠습니까? 보금과 인만회와 사모늘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놓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속지도 않으시지만 절대 손해보지도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보금으로 인생의 해답을 얻고 날마다 모든 만남, 모든 장소, 모든 사건에서 24인만회를 누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가 되어지는 사모늘의 성취를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기 시작한다면 이 세 가지 24와 함께 이 393의 축복이 실제로 나와 교회와 현장에 성취되는 이 세 가지 24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마 감아두지 않을 겁니다 가만히 두지 않으실 거예요 빌립을 이끌어가서 내시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이건 누리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핍박자 사우를 몰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고넬료와 베드로를 딱 만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70제자운동의 문을 반드시 여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 찾기 전에 어떤 시스템 만들기 전에 우리가 실제로 이 세 가지를 누려야 됩니다 복음과 인만회리와 사모는 그 안에 이 세 가지 24가 다 포함되어 있죠 이게 이제 방향이죠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현장에서 이 세 가지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이 좀 참아야 되는데 할 정도로 할 말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막 떠들고 다니자 그 말이 아니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베드로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할 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증인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꼭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이 다 세팅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전도 제자들이 여러분의 권역과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세팅하면서 그 현장에 어떤 사명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가슴이 통하는 이런 분들과 팀이 구성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억지로 막 같이 하자 이러지 마시고 성령인도 받는 현장 결정, 성령인도 받는 팀 구성, 성령인도 받는 캠프, 성령인도 받으셔야 돼요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급하게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권역의 목사님들과 동력자처럼 겸손히 우리 목사님과 소통하시면서 여러분 권역에도 70군데 말씀운동 7군데든 70군데든 한군데든 70명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2022년이 되는 그런 축복을 정말 여러분들이 누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